계속 탈진댁에 당하신다고요? 그런 당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500놀태진 꽉꽉이 덱! 우선 돌취를 근본 사냥꾼 덱을 준비해주시고 모든 카드를 넣습니다! 설명 그대로 전부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넣습니다! 계속 넣습니다! 있는 카드 없는 카드 전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덱의 사실 500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쭉쭉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계속 넣어주다보니 어느새 제 카드의 한계인 1016장이 들어갔군요! 보세요! 이 엄청난 카드수! 경고문 두껑 따윈 간단히 씹어주시고 자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제 대전으로 들어가서 등급전을 돌려주시면은 안됩니다! 버그는 나빠요 여러분?